아, 근데 이 세 분이서 하시는데 나도 좀 껴달라 한 멤버가 있었나요? 왜 너네 세 명만 하냐? 있었어요. 있었어요? 좀 부러워했던 멤버?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했었는데요. 수영이가 좀 늦게 알게 되었어요. 다음 주에 뭐하냐? 저희 약간 좀 활동이 끝나고 좀 쉬는 타이밍이었는데 다음 주에 뭐하냐? 나 이제 너 록홈하고 이제 안무 연습 들어가야지. 우리 무슨 안무 연습하냐는 질문을 했었지. 우리 3인조? 이라고 했는데 수영이가 깜짝 놀라면서 몰랐구나. 왜 너네만 해? 수영이가 조금 부러워했어요. 그리고 저희 안무 이제 나왔을 때 막 따라하면서 나도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? 하면서 이렇게 촌 하나 추고 하지만 최배우님은 열심히 촬영 중이라. 아 그렇죠. 수영씨는 지금 연기 촬영을 하고 있어요. 영태 티서가 내보냈네요. 아 영태 티서. 셩태 티서. 셩이군요. 그리고 말도 안되게 저희 KRY라는 유닛이 있어요. 거기에 록씨가 그렇게 연습을 해요. 자기 보컬 라인이라고. 자기 껴달라고 막. 여기는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 말을 실수할 뿐입니다. 저 궁금합니다. 이 ur Well Maire 리액션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생각해요. 이렇게 하면 돼요.